이 몸은 마물 따위가 아니라 위대한 정령이란 말이다 으, 지금 상황이 급한 것 같네 하지만 인간끼리 아무리 머리를 맞대봤자 이 정령의 도움만 하겠어? 내가 좀 도와줄게 네 재능을 실컷 발휘해봐 응? 응 난 잠시 자리를 비켜줄게 때가 되면 나타날 테니 보고 싶어도 참아 아, 이쪽이 아닌가? 바로 이 정령의 도움만 하겠다 오른쪽 트랙커를 눌러봐 바로 찾을 수 있는거야 대화가 하고싶으면 조금 눌러야해요 으아, 으아, 으어,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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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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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ae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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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ter, 개운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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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